인성씨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내가 쏠테니 가요 네? 네? 네 알았어요 맘껏 먹어요 인성씨 비쌀텐데 괜찮겠어요? 괜찮아요 이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인성씨 얼른 먹어봐요 왜 그래요 인성씨? 아니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? 아니 그냥 지겨워서 맨날 같은 것만 먹으니까 여보세요 인성씨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하려고 했어요 하려던 목소리가 아닌데요 아 진짜 하려고 했다니까요 아 아니 그리고 왜 나만 연락해야 돼요? 독선씨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했잖아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하아 걔는 또 그러고 난 진짜 짜증나서 정말 인성씨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? 알았어요 그만 징징 댈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냐고요 아 그만하면 되잖아요 여보세요 인성씨 내일 시간 있어요? 네 그럼 2시 터미널 앞에서 만나요 아 뭐야 하아 우리 헤어져요 마음대로 해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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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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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어쨌다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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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